여러분 갈비 좋아하시죠? 저는 비싼 소갈비보단 고물가 시대에 맞게 싸면서도 맛있는 돼지갈비를 자주 사먹으러 다녔는데요 요즘엔 외식물가가 너무 비싸져서 잘 사먹지 못해 아쉬웠어요 그래서 고민하고 준비해봤습니다 1대1대1 양념장 비율과 이것 한가지만 있으면 끝납니다 단돈 만원으로 먹을 수 있는 돼지갈비 만들어볼게요 먼저 대파는 많이 준비해주세요 많이 넣을수록 더 맛있어집니다 꽈리고추 150g은 반을 썰어 준비해주시고요 양파 한개도 이렇게 썰어서 준비해주세요 오랫동안 냉장고에 있지만 않았다면 갈비는 흐르는 물에 두 번 이상 세척해주시면 됩니다 예열된 팬에 이렇게 갈비를 차곡차곡 올려주세요 앞뒤로 노릇하게 구워주시면 됩니다 고기가 적당히 구워지고 나면 미림 두 스푼을 이렇게 넣고 뚜껑 닫고 중불에서 오븐 이제 양념을 할 건데요 굳이 양념장 필요 없이 설탕, 간장, 참치액으로 1대1대1 비율 맞춰서 해주시면 되고요 오븐은 뚜껑을 열고 먼저 설탕 4스푼을 넣고 이렇게 갈비가 설탕 옷을 잘 입도록 위아래로 골고루 섞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진 마늘 1스푼 넣고 진간장 4스푼, 참치액 4스푼 그리고 썰어둔 양파와 대파 반 정도만 넣고 있어도 없어도 그만인 홍고추도 1개 넣어서 잘 섞어주세요 정리하자면 설탕 4개, 진간장 4개, 참치액 4개 1대1대1 비율입니다 비율은 취향껏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맛에 정점을 찍어줄 토마토 케찹 2스푼 저도 처음엔 에? 뭔 케찹이야 했는데요 케찹은 감칠맛과 풍미를 더 올려줘서 먹는 동안에 계속 미소를 짓게 만듭니다 이제 물 100ml를 넣고 뚜껑 닫고 중불에서 5분 갈비는 사실상 완성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꽈리고추와 나머지 대파를 넣고 살짝 이렇게 볶아주면 상큼한 꽈리고추향과 맛있는 양념의 조화가 먹을 때 어깨춤이 절로 나오게 만든다니까요 통깨를 촉촉촉 뿌려주면 단돈 만원으로 사먹는 것보다 더 맛있는 돼지갈비를 드실 수 있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